제 미국생활이 특히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 업앤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전수전, 공중전을 바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또 잘못된 결정도 한 적도 있었고요. 인생에서 많이 후회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요. 제가 새로 만난 종교의 힘으로써 또 제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제가 다른 생활을 또 바른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취업도 하셔가지고 또 한국에서 첫 출근도 하셨던데 잠깐 그 옛날 기록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진도 있는 것 같고 기록카드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아동기록카드 내용 기록카드 내용을 보면 생후 3일 정도 된 1972년 3월 12일로 추정이 되고 오전 7시경에 동래구 광안동 45번지 김용랑 남부경찰서 수영파출소장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이 있죠? 성장한 모습 네, 4년이예요? 네, 상무려. 혹시 좀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memories about one of those pictures, for example? 제가 초등학교에서 6번째, 7번째 학년이라고 하죠. 그때 제가 학교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유일무이한 아시아사람이었습니다. And, I used to be bullied by one student because I was Asian only because he didn't know me. Oh, he did, did you? Yeah, but once he became to know me, then we became best friends and we're still in contact to this day. Great.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긴 한데 그 한 친구가 제가 유일무이한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많이 속상하고 상처도 받았는데 지금 크고 나서는 아, 이제 아시아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렇게 알게 되면서 오히려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네, 네. 참 어려운 환경에서 또 자랐기 때문에 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아동 기록카드를 저희가 잠시 봤는데 사실 이 정도 단서면 나쁘지 않거든요. 김용랑 씨라는 분도 이름도 좀 특이하고 그분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랑 김용랑이라는 이름이 좀 특별함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 확인하면 금방 찾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김용랑이란 분은 전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욕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없군요. 네,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그래서 김용랑이란 분을 근거로 확인해 봤는데요. 부산에만 두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부산 두 분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 연락을 좀 해 놓으셨나요? 아직 편지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과연 기억을 하고 있을지 또 전국에 김용랑 씨가 많이 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에 욕자가 들어가는 경우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고 김옥랑이나 김억랑이나 이런 경우를 해서 지금 가정에서 한번 수소문을 해보고 계신데 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뭐 그냥 온갖 전을 다 겪으셨다고 그랬는데 양부모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또 굉장히 궁금해요. So, what about your parents, adaptive parents, adaptive family in America? How good they were? You contacted them already? Yes, I have a very big family. My father has eight biological kids, six sons and two daughters. And then my father and mother decided to adopt